2차 방역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그러면 f, 알파를 대입하여 합시다. 2알파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fx에다가 2베타 마이너스 5는 0, 이게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부터 쓰는 거죠.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2알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0이고, 2베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fx는 0의 두 근의 곱, 이 근을 갖다가 이때의 두 근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이랄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f2알파 프라임은 0이 성립될 거고, f2베타 프라임도 0이 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 근의 곱이라 그랬는데,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이거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2알파 다시 0이니까, 이게 2알파 다시가 되면은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2알파 마이너스 5가 2알파 다시가 돼도 성립될 거잖아요, 그죠? 자, 2베타 다시,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같다, 같다 그러면은 이것도 성립될 거잖아요, 이것도 2베타 다시를 대비해도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5가 2베타 다시가 돼도 성립될 거잖아요, 다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 다시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에서 베타 다시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알파 다시 베타 다시니까, 두 근의 곱, 그죠? 그래서 알파 다시 베타 다시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분의 25가 되죠? 알파 곱하기는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3되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더하기 6이 됐죠, 그죠? 4분의 25, 그러면 15, 마이너스 12가 되고, 계산하는 거죠? 4분의 25는, 4분의 마이너스 48 다하기 25는, 마이너스 4분의 23이 됩니다.